1번, 2번. 네, 1, 2. 1, 2, 1, 2. 아, 얘네는 비춰야지. 시작!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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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왼쪽으로! 2번! 1번! 요양원에 오신 분들 같은 느낌이. 아우, 허리야. 야, 기로원이 완전 불리해. 허리 아파서. 아니, 오빠 운동신경이 그렇게 없어서 어떡해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야, 이거 불리하다. 키 커서 불리하다. 야, 기로원이 완전 불리해. 자, 가요. 2m 특전. 호체랑 손 잡자, 우리. 시작! 1번. 아이고, 이거. 1번. 아이고, 이거. 아, 빨리 와야 돼. 자, 가요. 2m 특전. 아이고, 아이고. 야, 기다려, 기다려. 오빠 와야 돼, 오빠 와야 돼. 아! 장훈 진, 실패. 잘 그만봐. 신기름 발 밟지 말라고. 아니 오빠가 넘어져놓고 내가 무슨 오빠가. 야 곡주야 내 발. 아니 제발. 야 곡주야 내 발. 아니 오빠. 아 언니 제발. 아니 제발. 발 밟지 말라고. 와 내가 유일하게 잘한 게임이었는데. 아싸 그래도 장훈 오빠 못하는 거 있다. 오재희 우리도 할 말 있다. 나 진짜 유일하게 하나 성공했는데. 장훈이 형보다도 높은데. 어 어 어. 높은데. 어 어 어. 렛츠고. 어 어. 렛츠고. 오케이 오케이.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밟고 올라갈 거야. 나선옥. 오케이 오케이. 오. 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되게ús 다 되겠다. shooter 몸이 잘 쓴다 complaints. 날쌈돌이네. 날쌈돌이 할 수 있어. 화이팅. 네 느낌 봤어요 느낌. 내가 처음에 좀. 올라가볼게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좀 지켜보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너지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날샌돌이 할 수 있어! 파이팅! 날샌돌이 할 수 있어! 파이팅! 날샌돌이 할 수 있어! 파이팅!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화이팅! 이렇게 하는 게임이야? 이 게임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이거 닳힘이는 것 같아. 아, 안돼, 안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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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이 게임 이렇게 하는 거냐. 단어주는 사람이. 나는 fights 시는 가지 마 corner, 한 nesse Раз. 남자리 ins. 안ля, 안that. 안다라, 안고 있어, 안다. 아니면. 선생님이ıll either. 안 nella, 아무 1977 Creations. 오, 신고! 잘한다. 선우아, 지금이야! 안 돼! 잡아, 잡아, 잡아! 선우아, 지금이야! 안 돼! 잡아, 잡아, 잡아! 아, 어때? 야, 잡아, 잡아! 안 돼, 잡아! 어디에 잡아! 절대 안 돼! 천우아, 내려야 돼! 천우아, 내려. 내려야지! 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아, 아...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전우아, 전우아.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간 specifically!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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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거워! 무거워! 햄버거 게임하고 있어! 잠깐만! 깔고 공이 잡아! 깔고 동이 잡아! 안돼! 안돼! 종혁이야! 종혁이야! Nono Martin!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anntney 아 Ведь 기모베이 파이팅! 기모베이 파이팅! 파이팅! 야! 빠른 텔리! 와, 얘 잡아! 텔리에 잡아! 와, 진석이 뭐야! 와, 진석이 뭐야! 진석이 뭐야! 아, 힘들었지. 내가 잡을게! 잡았어! 야, 지금이야! 야, 지금이라고! 야, 지금이야! 야, 지금이라고! 이미 빠졌어! 나한테! 난 이제 못해! 야, 잠깐만, 이씨! 잠깐만, 이씨! 잠시만요! 아, 힘들어! 근데 참 진짜 우리 프로그램 게임은 박진감은 없어요! 박진감, 박진감 없어? 너 그 안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야, 부그리기 빠르게 하고 있는 거야! 부그리기 빠르게 하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동희야, 뛰어야 돼! 날 샌돌이처럼!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야, 오빠! 오빠! 잡아, 잡아! 잡아! 오빠! 야! 이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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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 멋있다. 역시 테리우스. 야 이게 내 공책이 힘들 거야. 너무 힘들어. 오빠가 진짜 스피드가 있어. 아니 진짜 뭐 다리가 기니까 막 톡쩡톡 넘어가네. 역시 테리우스. 어 잠깐만 잠깐만. 와아 멋있다. 와 역시. 부상톤 부상톤. 장호 오빠 다쳤어요. 부상톤. 부상당했는데 카메라 쌓고 있어. 부상톤. 지금 부상톤 빨리 찍어줘 제발. 왜 안 와. 아이 감독님. 여기 여기. 피 났어 피 났어. 부상톤 여기. 피 났어요. 피 났어 까졌어. 아이 감독님. 호흡을 좀 맞춰야지. 빨리 딱 와줘야지. 아이. 저거 빨리 찍어줘야 그래야 할 수 있어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왜. 야 이거 큰일 났다. 오빠 들어갈 거야 장훈 오빠 들어가. 나와 나와. 오빠 빨리 빨리. 오빠가 싫어 오빠가 싫어. 오빠 빨리 앉아요. 빨리. 뭐야 바꾸는 거야? 막아. 빨리 다음 달 막아.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일단 부어. 일단 부어. 일단 부어. 빨리 부어 빨리. 일단 부어. 엄마가 나 이러라고. 어. 어. 어 배. 하하하하. 야 이거 자. 아이고 아이고. 야야 저게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야 어. 야 그 와중에 장훈 오빠 머리 안 젖는 거 봐라 저거. 흐트러짐이 없다 흐트러짐이 없어. 하하하하. 어 야. 어 야. 어 야. 아니 물이 왜 안 늘어. 내 얼굴에 뿌리가 안 늘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장훈이 형 다 샌다. 장훈이 형 배가 없어가지고. 아 장훈이 오빠. 아 배가. 아. 야 장훈 오빠 다 해. 아니 부어도 안 차. 야 우리도 물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내가 내가 안 되겠네 이게 배가. 선수교체. 하하하하. 으악. 물이 나왔다. 오빠. 아니. 아니 오빠가. 배가 밀착이 돼야 되네 이게. 아유. 아유. 아니 오빠가. 살을 좀 찌어오든가. 약간 이게 전래동화에 나오는 탐욕의 항아리라고 하지. 사람이 욕심을 내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이거 봐. 시험 결과 무승부입니다. 아. 무승부. 왜 국목을 한 방금 부리자마자. 우리가 훨씬 더 열심히 저기 뭐야. 알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오빠 그만해. 똑같이. 이긴. 이긴 게 아니잖아요. 거의 나올 뻔했다고 우리는 우리가.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거의 나올 뻔했다고. 우리는 이제 선욱이 토가 나올 뻔했어. 아니 물 위로 계속 나그러니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진짜 예전에 CF 팀이었는데. 저 여기서 내려요. 아 그렇죠. 저 여기서 내려요. 네. 저 여기서 내려요. 저 이번에 내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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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전이에요? 저게 한 27년, 26년 됐을 것 같아요. 하셨구나. 그런데.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저 이번에 내려요. 아 뭐 그냥 뭐 또 이렇게 잡고. 우리 장훈이. 장훈이. 하하하하. 수줍어하셔 지금. 어떻게 대답하실지. 하하하하. 저 이번에 내려요. 진풍. 하하하하. 아이고, 가슴이 싱거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에이, 내놓아라 내놓아라. 아니, 내리신다고. 됐어, 됐어. 제가 할게, 제가 할게. 내리신다고 그러니까 들어가시라고 해야지 뭐. 아이고 참, 상대방 민망하게.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아니, 또 들어가라고. 그렇다고 어떻게 같이 내려. 집까지 이렇게 찾아간 적이 있다고요? 처음인 거,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 같아요. 그 집까지 막 찾아가서. 중학교 때인데. 허재 씨 그 농구. 허재 씨. 아, 농구 선수 허재? 네. 오호호. 이야. 친구 아빠가 그 허재 씨 아빠랑 친구라서 집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면 한 번 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못 봤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 이제 한 2년 전, 1년 전에 같은 골프 프로그램에서 만나 뵙고. 너무 팬이었다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또 뵈니까. 아유, 잘하셨네. 허재 형만큼 농구 잘하고 키는 더 큰 장훈이가 옆에. 네. 아니, 서정은 씨도 정말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 되게 바깥 다식하시고. 아니, 그 봐봐. 내 말 들어봐봐. 봐봐, 내 말 들어봐봐. 다식하시고. 혼자라며,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잠시만요. 혼자잖아요. 잠시만요. 아니. 중매쟁이로 변할 때 이제 눈빛이 반짝하는 게 있거든요. 아니, 혼자. 여기 봐봐, 나 좀 봐봐, 나 좀 봐봐, 나 좀 봐봐, 나 좀 봐봐. 여기 봐봐, 나 좀 봐봐, 나 좀 봐봐, 나 좀 봐봐. 근데. 나 가고 있어. 근데 여기 스텐이 예뻐요. 그러니까요. 중간에 이렇게. 와인도 색깔이 아주 예쁘고. 와우스입니다, 민수 씨. 네. 빈속에 첫 잔을 완시하시죠? 빈속에 첫 잔을 완시하시죠? 아, 그럼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 형님 왜 이래요? 아저씨처럼 그 얘기를 해. 빈속에 첫 잔은 완시하시죠? 원래 룰이, 원래 룰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아, 진짜 원샷을 하네. 뭐야, 완시하시다. 와. 와, 이런 정도의 맛과 소리를 하면 무한대로 들어가. 무한대로 들어가.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사실 주량이 세지는 않아요. 네, 네. 세지는 않는데. 얼마나 되세요, 주량이? 저요. 저는 근데 분위기 따라 다르긴 하는데. 적당히 먹는다고 그래, 적당히. 하하하하. 하하하하. 분위기 따라 다르긴 하는데. 뭐. 진짜 안 좋아? 대여섯 병도 먹기도 하고도 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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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정말. 왜 이래, 형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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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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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런 남자가 좋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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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장훈 씨가. 네. 새 헌 계획 뭐 있다고. 하하하하. 아이는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앞으로 한 3년 정도 봐요. 3년 안에 승부를 한 번 내보고. 3년 안에 그걸 발표를 하셨는데. 공개적으로 진짜 깜짝 놀랐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나 서운해. 나 섭섭해. 왜요? 여기서 얘기해야지. 신동엽 씨한테 얘기했어 그거. 어 우리 맞아. 우리한테 얘기해 주지. 사실 이거 우리 결혼. 세 원 이런 건 여기서 얘기해 줘야죠. 어이가 어이가 없네요. 아니 여기서 얘기한 거고 저기서 얘기한 거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그냥 앞으로. 뭐 몇 년 동안 좀 노력해 보고. 어 있어 있어 생각이 있어. 생각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3년 안에 뭐 이렇게. 제가 소개팅해 드릴게요. 제가 말을 안 끝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한 거는 그게 아니고. 앞으로 조금 어느 정도 노력해 보고. 해보고. 그래서 안 되면 그냥 혼자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아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혼자 있는 거예요. 나이가. 뭐야. 많이 들면. 혼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 그쪽이 포커스예요? 아 거기가 포커. 거기가. 혼자 살겠다. 포커스. 거기에 방점을 찍었는데. 아 앞에가. 아 더 부각이 됐구나. 아니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신 게 뭐 이세 같은 것도 말씀이시죠. 생각이 없진가. 어떻게 주변에 뭐 소개팅 아까 얘기하셨는데. 키는 제가 얼추 맞출 수 있거든요. 제 주변에 저만한 친구들이 엄청 많고. 서장훈 씨가 인기가 많아요 주위에서. 정말 인기 많아요. 사실 저도 이제 재혼을 했지만 재혼하는 사람이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러면 좀 쑥스러워요. 쑥스러운데 이걸 갖고 계속 옆에서 하는데 또 기자들이 또 거기에 방점을 맞춰서 쓴 것도 그분들의 직업이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고. 아니 이해해요. 그리고 이제 서장훈 씨가. 이해해서 가만 있었는데 또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재혼을 한다는 얘기는 거의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뭔가 선택을 한다는 얘기거든. 우리가 삼혼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뭐. 아 근데. 삼혼까지. 아니. 겁이 나지. 겁이 날 수 있어요. 겁이 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알아서 살게요 제발. 누가 나한테 뭐 그렇게 궁금해. 아니 우리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요. 궁금해 궁금해요. 궁금한 건 인정해 주셔야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재혼하는 건 쑥스러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대변인이에요. 아니 대변인. 대변인이에요. 아니 우리 서장훈 씨를 통해서 듣고 싶은데. 아니 심려 받았어요. 결론은 내가 실수했네. 말실수였어 말실수.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아니 내가 왜냐면. 입 밖에도 안 낼 테니까. 너도 그 태도는 잘못된 거고. 내가 봤을 때 나도 이 질문을 너무 받았는데. 나 그 뻔뻔한 놈이잖아. 근데 되게 쑥스러워요. 그러면 쑥스러워하시는 거예요. 쑥스러워하는 거예요. 쑥스러워하는 거예요. 쑥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별로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만해 이제 그만해. 서장훈 씨 VCR이나 외쳐주세요 그럼. 여러 가지 많은 걸 깨닫게 되네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어디 가서 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겠다. 알겠습니다. 자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